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원전 건물에서 다수의 콘크리트 구멍이 발견돼 지난 5년간 가동을 멈췄던 영광 한빛원전 4호기에 대한 재가동 심의가 오늘 열립니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안전성 평가 자체가 부실했다며 재가동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광군 홍로급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발전소에는 원전 6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빛 4호기는 2017년 점검 당시 안전성 문제가 발견돼 5년 동안 가동을 멈췄었는데요. 바로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4호기에 재가동 여부를 심의합니다. 원자력 설비하면 둥근 돔 형태가 생각나실 텐데요. 원자로를 둘러싼 이 건물을 경납건물이라고 합니다. 경납, 가두어 넣어두다라는 뜻으로 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납건물은 여러 겹의 강철판으로 된 이 경납 용기에 콘크리트를 덧바른 형태인데요. 2017년 한비 4호기에서는 바로 이 콘크리트에서 무려 140개가 넘는 공극,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추가 검사에서는 무려 최대 1m 57cm에 이르는 초대형 공극도 발견되며 충격을 줬는데요. 원전 당국 조사 결과 공극 발생 원인은 콘크리트 다짐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다른 원전에 비해 야간 타설을 많이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야간 작업이 공극을 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비 3, 4호기의 경우 당시 설계 경험이 부족했던 국내 업체가 현장 설계를 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비 4호기의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응력 등을 평가했고, 평가 결과 구조 건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조물은 문제가 없으니 콘크리트 공극은 모르타르 등 채움재를 사용해 최근 보수를 완료하고 재가동 절차를 밟은 건데요.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은 최근 원안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비 4, 5기가 원전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주변 주민과 환경단체는 재가동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비 4호기 고조 건전성 평가는 일부 공극만 검사한 뒤에 다른 공극도 더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신뢰할 수 없는 데다가 안전성 조사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사과와 제도 개선 등을 하겠다던 약속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빼먹고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서류만 가지고 이걸 해버린 거예요. 한빛 원전의 경우 4호기 공극 문제 말고도 노후화 문제도 심각하죠. 한빛 1, 2호기의 경우 벌써 설기 수명 40년에 임박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기조에 따라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까지도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지역민들의 우려는 더 큽니다. 오늘 열릴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에 지역사회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해남군이 태양광발전소 허가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의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산림을 훼손한 태양광 업체에도 원상 회복을 요구할 예정이고, 군 건축허각과 내의 복합민원팀과 개발행위팀을 별도로 둬서 허가 업무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1일 감사원은 해남군이 2015년 이후 산지에 설치한 591개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개발 행위 허가 없이 산지 전용 허가만으로 개발을 허가하는 등 위법한 행정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이 바로 광주도시철도공사입니다. 최근 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의 조익문 씨가 내정됐는데, 강기정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이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인사정문회에서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직원 수만 950명으로 시 산하기관 중 규모가 제일 큽니다. 해마다 360억 원이 넘는 적자를 해소하고 도시철도 2호선 운행에 대비한 교통체계도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사장 공모에서 전문성 없는 강기정 시장 캠프 출신의 조익문 씨가 내정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올해 초 농어촌공사 사장에 지원했다가 낙마하자 전혀 다른 분야인 도시철도공사에 지원한 이유를 묻는 날선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는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등의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광주 32개 산하기관 가운데 올해 수장이 교체된 6개 기관은 강기정 시장 선거 캠프 인사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적재적소 인사를 강조해온 강기정 시장. 강 시장은 오는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조 후보자에 대한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최진희입니다. 광주 일신방직 전방부지 개발 관련 정책 토론회가 시의회 주체로 열렸습니다. 사업자 측은 이 자리에서 협상의 전제 조건인 공장 건축물 10개 동 보존과 관련해 일부는 원위치에 그대로 남기돼 보존 1, 2순위인 큰 공장 등은 축소 이전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보존 가치가 큰 공장 동으로 대로가 관통하는 데다 공공기여율도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반면 주민 대표는 보존 건물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자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상을 통해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원 선진국인 영국은 정원 활동을 사회복지와 의료 영역으로까지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국내에서도 시작됐는데요. 암생존자와 취약계층 노인대상 프로그램 등 관련 연구도 잇따르면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대학병원 안에 마련된 인공정원. 흙을 도두고 꽃을 심고, 5달 동안 정원을 일궈낸 이들은 암을 극복한 이른바 암생존자들입니다. 코로나 불로, 말 그대로 우울감에 대해서 개선을 시키고, 이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정원 치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효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우울과 불안 지수가 초기 단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진 반면, 활력과 삶의 질은 오르는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체지방률과 기초대사 식생활 평가도 개선됐습니다. 보통 암환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대사증후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팀워크를 하면서 내용들을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였어요.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들의 우울감 극복을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도 정원 활동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활발한 국내 연구를 바탕으로 정원 활동을 복지, 의료와 연결짓는 사회적 처방 프로젝트도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정원이든 공원이든 자연이 있는 곳에서는 가드닝 활동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사업에 기대하는 방향이고요. 복지와 잘 연계가 돼서 디지털 처방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바우처 사업의 형태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복지의 형태로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정원에 숨겨진 치유에너지가 박람회 이후 정원 도시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전암 건설 투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암본부가 발표한 지난달 지역의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광주지역의 건축 착공 면적은 51.7%, 전남은 44.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건축 허가 면적도 광주와 전남이 각각 64.3%와 29.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공업용 신규 착공이 95% 이상 감소했고, 전남의 경우 주거용 공사 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낮부터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평년 수준을 되찾았는데요. 오늘도 낮 기온은 11도 안팎까지 올라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예년 이맘때보다 춥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하셔야 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구름이 다소 많아지겠고요. 아침까지 강진 등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광주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나주 영하 4도, 한평 영하 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성은 아침 기온 0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 12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순천은 낮 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1도, 무한 12도, 해남 13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11도에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